나 들어오네, 갑자기 비아버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꼬마야 얘기하기 싫어 방금부터 붓빛 봐봐 봐봐, 저거 봐봐 여러분들 이건 0T급이야 나 더 이상 못했어 공포방송 조심히 가 응, 갔다올게 방송 보고있어요 무시나 뭔지 생긴지 모를게 여러분들 자, 스타더 자, 고 공포방송 넘버완 동원시대 자,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봐보, 봐보 가자 들어가는데 있어 입구가 열려있어 입구가 열려있으니까 오늘은 바람까지 부니까 이게 좀 애매하겠다 구신기운인지 바람때문인지 이것이 좀 애매하겠어 정신을 바짝 켜야되겠다 학교 안으로 진입 집에서 전화한 다음 어딜 여러분, 소리 소리와 빗소리 나 틀어 오네 갑자기 비하거라 지금.. 저 때다.. 나 비 맞고 하는 건 상관없어 구신들이 문제에요 정신 번쩍 채워야 돼 뭐야!! 누구야!! 누구야!! 방금 본 사람!! 방금 본 사람!! 예전에 그 자리.. 누구야!! 뭐야!! 쥐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뭐야!! 쥐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쥐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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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려.. 더 이상 안 열려.. 뭐야..? 야! 근데 어디가?! 누구야?! 야! 근데 어디가?! 이건 내 우산!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 에이.. 뭐야?! 아.. 참고로 내가 말하지만 일단 도시형 발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저 사람아.. 비 맞는 거 엄청 싫어한다 우산 하나밖에 없다 내가 갖고 왔다 여서 해준다고 해도 비 온 날 여서 해준다고 하면 비 맞기 싫어서라도 여서 안 받을 사람이야 내가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잘한다 아니야? 형님 여서 해줄게 나와 비원해? 안가? 뭐지..? 지금 진도 좀 나가자 진도 좀 나가자 진도 좀 나가자 뭘까요..? 자꾸 뭐냐.. 내가 뒤로만 돌아서 하면 소리가 나 피가 점점 더 쎄진다 피가 점점 더 쎄져 누구야..? 제가 갑자기 화면 빛을 낮췄죠? 그렇게 보기 불편하신 거 아니시면은 조금만 참아 보세요 지금 여기 누구 있어 그래서 빛을 낮춘거야 rot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이씨 집중! 기운이 느껴진다 집중! 싸늘하다 어디야? 내가 잘못 느꼈나? 틀림없이 있었는데 소리 집중! 빗소리 말고 소리 집중 빗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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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요? 어디? 계속 말해 봐 한 번 더!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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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도 맞고.. 바람도 맞습니다!! 바람도 맞고.. 근데.. 구신 기운하고 좀 섞였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반반이야.. 아니요.. 나와봐!! 나와 봐!! 나와 봐!! 자자치검 나와봐!! 나와 봐!! 자리치검 나와봐!! 나와봐 집중해.. 집중해.. 저 뒤에 있는 것 같아 가보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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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바람도 맞고.. 구신도 있었어요 방금 근데 방금.. 어? 하고 저걸 찾던 이유가 뭐 하는 순간.. 뭔가 슥 빠져나갔어 방금 저거 불빛래요? 방금 뭐야? 방금 저거 불빛래요? 방금 뭐야? 방금 저거 불빛래요? 아니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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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táf 누구야 내 다리 밤은 누가 내 다리를 건드렸지? 다리 누가 만들었지 これは 확실히 누가 걷는 건데 누가 걷는 거야 타인만 쳐가지고 불빛이 되는 가로등이라던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기수도 안 나오면 지금 계속 나야되잖아 그건데 지금 빛이 없어 시커메.. 시커메.. 아.. 시커메 지금.. 나만큼 시커메.. 여러분들.. 1층은.. 크게.. 뭐가.. 아까전에 뭐 보이고 뒤로는 뭐가 안보여 지금.. 자.. 2층은 뭘로 갑시다 여러분들 뭐야?! 지금 여기는 현재 2층 저 불빛은.. 멀리 있는 가로등 불빛입니다 아냐.. 가로등 불빛이에요 다행히.. 저번에.. 넌.. 저번에.. 방금.. 누가 나한테 뒤로 보라했어 그말한과 동시에.. 뒤에 뭐가 움직였다 그 말을 한과 동시에 뒤에 뭐가 움직였다 울음소리같아 세야님 진짜 뭐가 안나오면 이상한 곳이다 생긴것 봐 생긴것에 따라서 귀신이 더 나오고 더 올라오고 그런것은 없어요 완전히 후덜덜하게 생겼어도 귀신이 없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깨끗하지만 귀신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해주세요 저건! 부른사람! 방금 흙은거 뿐사람! 여러분 잠깐만요 빛을 빛을 뽑아.. 비서스 앵버피처럼!! 집중해!! 또치야.. 너도 집중해!! 움직이는 걸 잘 보라고!! 움직이는 걸 잘 보라고!! 핏때문에 굳이 싫어하니깐!! 손 씨!! 잠깐만!! 가옥이야!! 여유야!!! 간다!!! 내가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흔들리는건데 구신한테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는 행동이예요 뭐지 아까 꼬마였는데 꼬마였어요 꼬마 이대로는 뭐가 아쉬우니까 꼬마야 꼬마야 남자애기 꼬마야 혹시 내 말 듣고 있어? 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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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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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있다..! 공주님과 함께해 주십시오 꼬마야 어디야?! 여러분..잘들어 보세요 잘 들어보면은.. 꼬마의 목소리로 들리시는 분도 있고 안 들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꾸 벌떡벌떡 이렇게 뛰면서 그래서 장난치려고 하는거 같아 지금 얘기를 해보고 하고싶어도 졸랑졸랑졸랑걸리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난쳐 지금 꼬마야! 얘기하기 싫어? 형이 얘기 들어줄게 나와봐봐 나와봐봐 형 여기 있을게 한번 나와봐봐 여러분 잠시만요 형 여기 가운데 있을게 나와봐봐 기다리고 있을게 나와봐봐 나도 아까 자세히는 못 봤거든 지금 그 꼬마가 장난친거같은데? 와 코스트씨발 코스트씨발 졸랑무섭네 코스트씨발 무섭게 들렀다 진짜 여러분들한테 대화를 한번 해보고 좀 알려드렸는데 그래도 좀 봤다 그래도 봤다 그래도 봤어 대화는 못했지만 그때 구인들도 다 없어졌던거 없네 그 꼬마가 장난친거같은데? 여러분 아까 기억하시죠? 1층에서 여기 창문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거 꼬마야! 듣고있으면 형 가야된다 퇴근각이다 형 퇴근각이야 방금 깼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방금 깼다고 시청자가 한 10분 이상이 올라가 여러분들 이런 분 봤어요? 여러분들도 직접 보셨으면 더 믿음이 갈텐데 방금 깼다고 시청자가 한 10몇분이 더 올라가네 여러분들도 직접 보셨으면 더 믿음이 갈텐데 방금 깼다 불빛! 봐봐 봐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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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러분 잠시만요 차 저기있지 차 불빛 우리 차 저기 지금 왜? 우리 차는 저기 있는데 저 불빛이 뭐냐 그 말이야 뭐야? 시일이 흥남칠계 여기야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지금 다 볼판이에요 여러분 보셨죠? 뭐가 없어 건물이 지금 보세요 저쪽 산이야 산 보지도 않아 회실을 최대로 비친거야 지금 지금 여기가 창문에 반사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뭔 쇠판이나 그런것이 없어 여기도 완전 뿌얘 일단 갑시다 여러분들 본사람? 내가 카메라 위치를 바꾼 것도 아니고 나 계속 이러고 있어 지금 아니 이게 애매하잖아 지금 또? 이거 아닌데? 이게 지금 애매하잖아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여러분들 이건 역대급이다 이 학교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건 역대급이야 나 더 이상 못했어 학교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소리가 나 결국에서 나 더 이상 못했어 몰라 형님 잠깐만 빨리 가자 나 무서워 지금